슬아! 30만 이리로 와봐 언니 왜요? 우리가 라이벌이긴 하지만 이걸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챙겨왔어 방송 보니까 피곤해서 그런지 얼굴에 말이 아니더라고 저도 방송 보니까 얼굴 막 처져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해봐 탱탱해지고 생기 돋는 데 도움이 된대 나는 이거 우리 이거 하고 더더 예뻐지자 같이 좋아요 얼굴에 바르고 쫙쫙 올라가요 탱탱해진 느낌도 들고 되게 좋아요 벌써 V라인 되는 것 같은데요? 어때? 어려 보여? 벌써 어려 보여요 이거 해봐 이건 따끈따끈한 느낌이 나요 이거 쿨링 기능도 있어요? 반대쪽이 쿨링이야 진짜? 오! 진짜 시원해 시원해? 엄청 시원해요 진짜 엄청 좋지? 조명 때문에 우리 얼굴 열 엄청 오르잖아요 근데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면 너랑 나랑 동갑같이 보이지 않을까 이제? 우리 둘 다 스무살 이거 열심히 해서 더 자신있게 라이벌 매치 잘해보자고 아주 이뻐진 상태로 자신있게 해봐요 화이팅! 화이팅!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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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!